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인문학적인 바탕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강좌가 개설이 되는데 바로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런 제목의 강좌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저술한 같은 제목의 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동기는 한 가지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가지 단어라는 게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두가 다 좋아하는 단어가 희망입니다 참 좋아하는 단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감성 쪽에 가깝습니다 뭐 꼭 100% 감성이라고는 아니지만 감성 쪽에 좀 치우쳐 있는 단어가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감성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희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감성 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희망을 가지고 또 좋은 희망을 서로 이야기 주고 받고 하는 거 그건 무조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는 가지 않는 너무 건강해질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너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게 어떻겠니 너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음식을 준비했어 이런 거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은 맞지만 감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로 다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관계를 할 때도 이성과 감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소중한 관계죠 감성만 풍부해 보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하우 낭만적이고 그렇죠 화통해 보이고 그리고 감성이 충만하니까 무슨 얘기해도 공감해 주는 것 같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지내서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면 회사의 동료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니면 내가 친한 친구인데 너무 뜻이 맞아서 같이 동업을 하려고 그래 감성만 풍부한 사람하고는 동업할 수가 없죠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같이 약속을 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해야 할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사업이잖아요 감성만 풍부한 사람은 그런 부분을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이 함께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함께 여행을 가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같이 한 칸 건너뛰어서 사귀고 교제할 때 좋았는데 같이 여행을 가보니까 여행 가면서 서로 해야 할 일 서로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서로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 이성이 살아 있지 않으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장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서도 항상 이성과 감성이 똑같이 정말 50대 50으로 팽팽하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이 많으면 조금 부족한 부실한 모습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는 이성적이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감성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으로 얘기하면 계몽주의 18세기 정도 유럽으로 얘기하면 이때는 계몽주의 인인 라이튼 멘트 이거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로맨티시즘 이건 이제 낭만주의죠 20세기로 넘어가면 미국 중심으로 해서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이렇게 만약에 계몽주의, 낭만주의, 실용주의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계몽주의는 바로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 이성의 힘, 이성의 논리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이제 이성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진보할 것이다 낙관적인 생각이 많죠 끊임없이 우리는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는 한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미래관을 갖는 게 이제 계몽주의라고 보면 이것이 너무 이성에 치우치니까 19세기에는 낭만주의가 아니라 이건 감성 쪽에 있는 거죠 감성 쪽을 강조하면서 아름다움 특히 낭만주의의 최고는 상상력입니다 이메지네이션 풍부한 상상력, 특별히 워즈워드라든지 이런 시인들의 시에는 이 상상력이 아름답게 들어가 있죠 수선화라든지 워즈워드의 시는 이 아름다운 상상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학사자로는 낭만주의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나 역시 이 낭만주의는 감성에 치우치니까 결국 이것이 항상 문학으로 예술로는 아름답지만 실생활로서는 삶으로서는 이 낭만적인 것은 항상 장애가 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적인 것 이거는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에서는 욕을 할지 모르지만 이 프라그마티즘은 뭡니까? 실용적인 것 뭐든지 실제로 해야 된다 실제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서 결과를 해야 된다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된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제가 이번 강좌에서 과정을 많이 강조할 건데요 또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강좌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성이나 감성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 이거 우리 프락시스라고 그러죠 실행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좋은 것,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여기 공상에서만 머무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결과가 조금 미흡하게 나오더라도 과정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으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것이 실용주의적 생각입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삶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 삶의 생애 생애에서는 역시 실용주의적 생각 이성과 감성이 함께 좋아하면서 노력하고 실천하면서 결과를 아름답게 끄집어내는 그러나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고 많은 과정도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중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두는 것 이런 게 바로 참된 삶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칸트가 있지 않습니까 칸트에 우리가 잘 아는 칸트 하면 임만웰 칸트 하면 세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순수위성 비판이죠 우리가 비판이라는 제목에서 크리틱 크리틱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정확하게 생각 못합니다 크리틱 하면 꼭 무슨 남을 비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비판을 비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크리틱이라는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은 막 그 수준 낮기 욕하고 막 깔보고 하는 비난이지 비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평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잘 얘기 뭐 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위성 비판은 이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개몽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물인 이성을 정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비평 비판인 거예요 순수위성 욕 순수위성 비난이 아닙니다 칸트는 순수위성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시 그래도 이 로맨티시즘 아까 그 낭만주의에서 강조하는 그 감성보다는 감성보다는 그래도 이성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성의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성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이성에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분들 우리가 실천으로 또 이것들을 해결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칸트에 이어지는 그런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청년들에게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대에는 낭만적으로 사십시오 아니 낭만이라는 게 그래도 평생 한 번은 있어야지 평생 내내 어떻게 실용, 아까 얘기한 실용적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평생 이성적으로만 살 수 있겠지 낭만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그 가장 낭만이 꽃필 수 있는 시기는 그래도 청년의 시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낭만적으로 살아야 될 것은 그래도 청년의 시기다 저희가 청년 때는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청바지 하나 입고 그냥 랜드로바 같은 거 하나 신고는 그냥 기타 하나 둘러매고 학교 공부나 애플을 맞고 뭐 이래도 신경 안 쓰고 정말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사실 갖출 걸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가 되죠 그래서 낭만적으로 살고 또 낭만적인 어떤 교제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이 뭔가 낭만의 기쁨이 뭔가를 충분히 경험을 해라 그러면서도 청년일 할지라도 이성을 가지고 자신을 늘 연마하고 닦고 그리고 언제든 이 때가 나에게 오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라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청년들은 낭만적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낭만적이면서도 이성이 살아 있어야 내가 갖춰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놓치지 않고 준비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즘 청년들은 오히려 낭만보다는 취업 준비 또 스펙을 쌓느라고 청년의 시절을 너무 참 어렵게 보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쨌든 청년은 감성과 이성을 같이 간직하고 그리고 낭만과 그리고 이성적 사상 실용적 사상을 함께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래서 적절한 때에 중요한 때에 청년의 티를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 현실의 세계로 삶이라는 거 보니까 구체적 현실의 세계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죠 여기에 뛰어들 때는 청년이 가졌던 감성은 조금만 가지고 너무 버리면 너무 드라니까 감성은 조금만 가지고 그러면서도 계몽주의적인 이성과 그리고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청년들에게는 제가 배우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반드시 이성과 감성을 함께 지닌 사람을 선택해라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기만 한 사람은 좀 사귈 때는 좀 빡빡해 보이고 재미가 없어 보여요 사귈 때 말이죠 돈 팍팍 쓰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끼지 않고 좋은 물건 확확 사주고 근데 보면 막 깎으려고 그러고 싼 물건 살려고 그러고 아니면 절약하려고 그러면 왠지 좀 사귈 때는 좀 쩐쩐해 보이죠 근데 만약에 결혼해 보세요 결혼했는데도 계속 팍팍 쓰려고 그러고 또 만나는 친구 아무한테나 돈을 펑펑 쓰면 좋겠습니까? 돈이 남아들면 펑펑 써도 되지 우리 집 안에서 써야 될 돈이 빤한데 어디 가서 나는 절대 신세 안 적으면 펑펑 돈을 쓴다든지 그리고는 그냥 뭐 식구들이 뭐뭐 해야 되는데 막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다든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낭만적인 생각만 가지고 아니야 뭐 어려워 그 정도 가지고 어려워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잠깐 만나고 헤어질 거라면 정말 낭만을 기억에 남길 거라면 몰라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정말 배우자로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죠 또 가정을 꾸리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희생하면서 지킬 수 있지 할 거 다 하면서 지킬 수 없죠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똑똑해야 되겠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자녀는 결코 감성으로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으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과 감성을 함께 갖춘 배우자 그러면서도 이성이 탄탄한 배우자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할 청년들의 얘기를 해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금방 얘기했지만 친구도 우리가 술이나 한 잔 먹으면서 뭐 어쩌다 한번 만나서 신세나 한탄하고 그러면 뭐 감성만 100% 있어도 관계없죠 아이고 친구야 너 잘 될 거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랑 여행도 가고 그 친구랑 같이 사업도 하고 동업도 하고 그 친구랑 같이 평생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려고 그러면 감성과 이성이 함께 살아있는 친구여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감성 쪽에 많이 치우친 친구는 항상 한 다리 건너편에 있는 친구 어쩌다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어쩌다 만나서 그냥 추억이나 더듬는 친구로서나 적당하지 평생 깊이 관여하고 깊이 서로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로 돌아가 보겠어요 이제 그 희망을 얘기하다 보니까 희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희망은 그래도 감성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희망이다 희망은 참 좋지만 희망에는 감성이 더 많습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지만 현실이나 실천에는 아직 도입하지 못한 부르몽술한 상태가 희망인 거예요 그렇죠? 부르몽술한 상태 아직 실천이 안 돼 있어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어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좋은 말 좋은 생각 이것이 희망이죠 결코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희망을 끝까지 잡습니다 이 강의 내도 희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에서 기대로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죠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기대를 가지려면 먼저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희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희망에서 기대로 가야 이것이 나와 실제로 연관이 되는 가시거리에 그 무엇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계속적으로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희망에서 제대로 기대를 이끌어내서 그걸 성취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제서야 참된 희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 덕담을 나눌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 내가 맨날 희망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희망은 나 자신에게 희망을 계속 얘기하는 이거는 공수표입니다 공수표 공수표 우리나라는 공수표가 다 없죠 외국에서는 내가 은행에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돈이 없으면서 내가 어디가 수표를 발행해 버리면 그것이 공수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삶에서 희망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공수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는 희망 얘기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잘 될 거야 너 건강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돈이 안 들고 얼마 좋습니까 희망 섞인 말을 남들에게 해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나 자신 나의 삶 나의 인생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가야 하는 그런 나의 삶의 여정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덕담일 뿐이고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결과는 공수표라는 것 그래서 이 강좌의 핵심이 뭐냐면 그 희망을 그대로 변환시켜야 변환 우리가 이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시킬 때 그것이 이것이 참된 참된 의미 있는 가치 그것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대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감성적이라고 했죠 기대는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기대는 철저하게 이성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이요 잘될 것이요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이 만약에 12월이에요 내년 3월에 봄이 올 것이요 그거는 희망이 아니라 기대죠 왜냐하면 이성적인 근거 속에서 12월이 겨울이면 3월에 봄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 올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논에다가 벼를 신고 내가 벼를 수거해서 열심히 1년 농사를 지었으면 가을에는 추수할 것이야 이건 기댑니다 근데 내년 농사는 아직 안 졌지만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될 거야 이건 희망이죠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은 없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라는 건 이성임 아까 얘기했지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에 대한 여러 가지 크리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신앙이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나 신의 존재는 순수 이성의 영역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영역에서 신앙이나 신이라는 건 생각할 자리가 없다는 그럼 이것이 영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의 영역으로 가서는 실제 삶으로 실천 이성 비판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실천의 영역에서는 신이 또 신앙이 우리들에게 요청된다 이성의 영역과 실천의 영역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실천의 삶에서 신이라든지 신앙이라는 것도 요청이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성과 감성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화가 돼서 현실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실천에서 실용적인 곳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신이 필요하고 요청이 되는 것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실천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희망이 요청도 되고 희망이 실제로 가능성으로 바뀐다 저는 이제 그것을 기대라 그렇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에서 기대라는 말을 얘기할 때에 기대는 이제 다음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대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희망과는 좀 비교가 된다 희망은 감성적인 것이고 좋은 덕담이고 또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과 이성에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기대라고 하는데 기대는 작은 것을 강조한다 작은 기대를 강조 물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때에는 작은 기대를 강조한다 그래서 큰 것, 위대한 것,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다 보면 점점 그 기대가 모이면 그리고 그 기대를 성취했지 않습니까? 성취가 쌓이면 성취가 쌓이면 우리는 더 큰 기대도 할 수 있고 또 그 쌓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작은 기대가 쌓이고 모이면 나도 모르게 나도 큰 모습으로 큰 존재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건 나야가라 폭포 얘기 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가 쫙 내려가는데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지금이야 잘 만들겠지만 19세기, 18세기 이런 때는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나 기술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이 현수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연날리기 대회 제가 다음 강의에도 얘기하겠지만 연날리기 대회 여기서 연날리기 대회를 해 가지고 저쪽 연이 강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5달러를 준다 물론 옛날에 5달러는 지금보다는 큰 돈이죠 그렇지만 대단한 돈은 아니죠 5달러를 준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연날리기를 합니다 그중에 한 아이가 기록에 보면 제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그 이름도 있어요 어느 어느 소년이 어느 어느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연 참석해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연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런 나무 같은 거에다가 연을 사람이 잡아가지고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연줄을 고정을 시키고 이쪽 연도 고정을 딱 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작은 선이 아주 작은 연줄이 있죠 이 연줄에다가 아주 강한 강선을 사실 이렇게 보내는 거 딱 잡아 또 고정해 그럼 조금 아까보다 더 강해졌죠 그 또 하나를 보내 계속 보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현수교를 할 수 있는 강한 강선이 되는 것이예요 서스펜션 브리즈 현수교가 바로 이렇게 탄생했잖아요 원래 현수교라는 건 이렇게 기술 장비가 없을 때에 끈으로 끈으로 해서 만드는 게 현수교잖아요 요즘은 뭐 더 잘 만들지만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연출 같은 기대를 우리가 실천을 하고 행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기대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또 다른 기대 작은 걸 하다 보면 기대가 뭉쳐집니다 성취가 뭉쳐집니다 그 기대하고 성취했던 나의 경력이나 나의 모습도 노련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강해집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게 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조그만 질병을 체험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균이 엄청 센 균이 아니라 조금만 그래도 그거 예방주사 하나 때문에 나중에 큰 균이 들어와서 큰 힘으로 나를 제어하려고 해도 그 예방주사 하나가 나를 살려주는 거 작은 거 맞았는데도 내 결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할 때 큰 거를 기대하라는 얘기하지 않고요 작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존재가 존귀하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되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뿐 아니라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보면 정말로 나도 모르게 큰 아름다운 성취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또 이 강좌를 진행하는 이유는 몇몇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물론 저에게 제일 큰 도움이 되었고요 우선은 굉장히 짜여진 삶을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은 이런 분들은 외향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직장생활 딱 안정돼 가지고 정신없이 직장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 또 뭐 수험생 학생 정신없이 바쁘죠 짜여졌으니까 짜여진 삶다 보니까 자아가 실종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작은 거라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바쁘고 짜여졌지만 정말로 아침이나 저녁에 퇴근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라도 그 작은 여유 속에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기대하게 되면 그 기대를 이룰 때 이 짜여진 삶 속에서 내 존재가 더 존귀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앞으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얻게 된다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혹은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은 분 이제 뭐 이제 할 일을 다 해 가지고 은퇴도 하고 뭐 할 일 다 했는데 이제 뭐 할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 기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 받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긴 시간 어떤 정체 뭔가 침체되고 이렇게 뭔가 의욕을 잃어버린 삶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고통이나 좌절로 인해서 정말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 좌절의 고통의 충격으로 아직도 힘들게 일어서야 되는데 아직 일어서기 힘들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풀리고 이러는 그 느낌들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기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얘기 이 사람이라는 것을 충시하는 마음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 강의는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저희는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문학적인 그러한 바탕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진지하게 삶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라는 말을 붙였어요 다시 다시 기대하는 일 다시 라는 건 뭡니까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기대라는 말을 안 했을지라도 기대하고 실천하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 했는데 또 다 중간에 언제 기억도 없이 중간부터 그냥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나의 삶이라도 내 몸과 마음이 정체됐다 이런 생각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를 우리가 다시 얘기하는 것 다시 기대하자 시작하는 그 때가 바로 가장 이른 때이다 다시 기대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라는 말은 또 넘어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다시 기대하자 우리 다시 살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도하자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다시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기대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항상 희망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희망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 희망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 희망 중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을 기대해서 실천해서 성취하자 이것이 이 강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희망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희망은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은 기대로 바꾸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희망이요 살아있는 희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이번에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여건을 뽑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가 제가 이렇게 강의 소개를 하고 강의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제가 완성된 전자로 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저 또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진행형 중에 있는 것이고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생각한 걸 잘못 또 정보나 지식이 틀린 것을 얘기할 수도 하다 보면 그런 것 혹시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또 이런 내용들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저에게 건의해 주시면 제가 책을 이후에 개정판을 한다든지 할 때 꼭 반영해서 그렇게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의 끝에 저희 홈페이지나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셔서 저에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으로 삼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강의 순서도가 쫙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좋고요 혹시 순서가 없더라도 그냥 그냥 이렇게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강의는 뭐 제가 일방적으로 큰 투입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함께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강의가 이 강의를 함께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래도 힘을 주고 아주 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를 개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주고받고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강의 소개를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한글자막 by 한효정